좋아요와 구독 핫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그치 원래 참을성 없는 애들은 핫팀 많이 내려서 푸시도 잘 오거든 핫팀 하나 한번 가보자 사운드 나가는데 쟤는 사운드 인간이 와 여기도 있어 다행이다 아 진짜 아 구렛님 고마워 잠깐만 푸나님 감사합니다 와 큰일날뻔 3명 있어 3명 죽었네 헤드 제외 승자는 아인가 어 스트리머는 에이사를 쓴다고 풀파츠인데 스쿼스 풀파츠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이사를 써야될거 같잖아 그래 나 스트리머거든 뭐야 걸프님 카고패 써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안썼을텐데 스트리머라면은 에이사를 쓰던데 그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안쓰면 안될거같은 느낌 세ий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건 또 뭐야 쟤 나 봤나봐 돌에 있는데 아닌가 저거 뭐야 나 저거 먹고 싶다 나 저거 스트리머라면 저거 먹으라고 아 건너가보자 유튜브라면 먹어야지 스트리머라면 안 먹어도 되는데 유튜브라면 먹어야지 유튜브라면 먹어야지 유화국을 위하여 아파 아파 그만 살아 저거 가능하냐 하나 둘 셋 야 안된다 야 택도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으허허허허허허 각을 하나 남았거든 각을 잘 재서 지휘해서 오 됐다 안돼 안돼 하하핳 안돼 발소리 수바마생 수바마생 위험해 나갔는데 너무 위험해 수바마생 심지어 방탄소년단 등장 조차 승우 그래서 어 10 하하핳 너무 주셨어 오늘 수리 탄다 어떡하지? 불이야 죽었니? 엎드려 자기장은? 망했네 여기 가야되는데 이 집에 사람이 있지 않아? 나 갈 데가 있어? 여기다 가야돼? 왔다고 왔다고 날 살아 아까운데? 저 집에 있네 난 싸우기 쉬운데? 칩까지 못해 와 사주 1대1이다 피 Ты 비오는 없어서 흐흐하허허 그만 가 무섭지 무섭지 어떻게 무섭게 지지 이게 뭐야 너무 하게 먹었다 고개를 그렇게 소심해 근데 나도 중간에 생각했어 근데 쟤가 나 저렇게 잡았으면 진짜 어이없어 됐다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